선박간 불법한적은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방법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죠. 불법한적에는 다국적의 조직과 개인이 관여하는 만큼 단속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지낸 전문가를 오택성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북한의 불법한적입니다. 미국 역시 재무부 차원에서 불법한적에 가담한 업체와 선박 등을 특별 제재 대상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와츠 전 위원은 북한은 공해상 선박 간 불법한적 단속이 어려운 점을 노려 불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왓츠 전 위원은 또 선박 간 환적 자체는 정상적인 활동이지만 북한과의 환적은 불법인 만큼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첫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 식별 작업 후 돈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데 유령 회사들을 앞세워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통상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물들을 통해 거래에 나서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불법 환적 적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왓츠 전 위원은 이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왓츠 전 위원은 이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은 지원 세력의 도움으로 제재 해제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유위 뉴스 오측성입니다.